빌리포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면 생각나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4살 때 어머니와 형을 잃고 방황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히기도 했지만 나중에 전도자로 바뀌고 이렇게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분이 붙잡은 그 최초의 언약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계적인 전도자 썬다싱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늦은 장마, 가을 장마 고생 많으시죠? 혹시 늦은 장마, 가을 장마가 아니고 15일 빨리 왔다는데 특별한 장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대변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수고는 일할 때 하는 이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피곤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 이거를 수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과한 짐을 억지로 지고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을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수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오면 우리들에게 행복한 청지기적 사명,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장세기 2장 15절에 오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죠. 똑같은 의미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문화명령, 참으로 행복한 그런 여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 중심일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과 자랑에 아름다운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창조 원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무엇이 문젠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가지 문제에 걸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영적 문제, 바로 창세적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만의 마음이 어디로 찾아옵니까? 에덴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아당가하도 이 교만의 덫에 걸려버립니다. 바로 문제의 씨한, 문제의 열매가 교만이고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정치, 경제할 것 없이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은 교만의 씨앗부터 시작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흉,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예빼미라고 하는 천하를 꾀하는 자, 이 덫에, 교만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증표, 나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세전 문제, 근본 문제가 이제는 확대가 됩니다. 오래된 문제, 바로 사댕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틀 속에서 이 오래된 문제는 더 확장되어 갑니다. 이처럼 장세전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가 우상이 되어 파고든 바로 가문의 문제입니다. 추레우께서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죄와 조주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가 개개인의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개인의 문제로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인간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세기 3장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수고해야만이 자식을 낳는 것이고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구십편, 십별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런 삶이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8절 중에 3절을 보게 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썰롬은 이제 참으로 교만 가운데 쌓이게 되었고 교만을 벗어버린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이 세상 만물이 부산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지상 무대는 그대로 있고 한 세대가 와서 사라지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사라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되풀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해 아래에서 그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테두리 속에서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맴돌 뿐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같은 경우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인간이 땀 흘려가지고 그 땀 흘리면서 아무리 수고해봤자 반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혹시 우울한 가운데 빠질지 모르는데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다 짜내도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 해 아래서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현실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몸에 장애가 있든 부족하든 어찌든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오라.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와서 이제는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왔는데 짐을 지고 있지 말고 내 짐을 지라. 너희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 즉 명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갖지 못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제자가 썬다싱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썬다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고 당연한 것입니다. 짐이 없으면 참 가벼울 것 같은데 중심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도 바닥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이 제대로 출항을 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바닷물을 채운다는 겁니다. 또 짐을 채우게 되면 바닷물을 빼고 왼쪽에 짐을 채우게 되면 오른쪽에 바닷물을 채워서 균형감각을 있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라 라고 했을까 어차피 모든 인간은 짐을 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생증명 사명의 짐이다. 예수 그리스 이름 붙잡으면 아무리 무거운 자기 십자가도 가볍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가 기왕에 수고할 것이면 보금으로 수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자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보금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금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수고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치 나와 함께 보금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일생 동안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무슨 염려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만 구하다가 간 사람들이 어떻게 오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오면 가족 중에도 그렇게 살다 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헛되고 헛되고 헛된 그러한 흐망한 인생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만 연출하게 되면 그런 핑계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련휘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면서도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일만 구하다가 구함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잘못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무슨 연단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웃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서 종로로 단한 인간을 창세전의 택함을 통해 끄집어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신 그 십자가 보열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표 가운데 예정하사 예수님을 다시 머리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주 말씀처럼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나를 보자 하고 현장을 보자 하고 세상을 보자 하는 그런 자리로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겠죠.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일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신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또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향해서는 나를 따라오나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칠십 제자를 향해서는 누가 본 십장에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걸랑 평안을 빌어주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언약으로 붙잡고 이러한 여정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정파하고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지금도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한봉 9장 2절 3절은 장애인으로 사는 것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도 해도 이 장애인이 가정에 있다. 참 죄 많은 가정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부모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장애인이 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죄의 죄를 이야기하는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 요한봉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장세기 3장 6장 11장 그 운명의 함정 속에서 가두어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소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러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재앙의 틀 속에서 영원히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 예틀을 깨버리고 새틀을 갖춰내는 그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그 여섯 가지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그들을 구해내는 전도자의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미래살렐 플랫폼이요 파스망대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함축해서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가정에 주신 후대에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우리가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 것입니다. 이 열매가 향기로운 선물이 되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에 주욕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수고입니다. 오늘 빌리버스 19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보금 전파입니다. 이 보금 전파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전파된 다음에 설령 죽음 가운데에 놓여져도 죽음의 그 상황에 처하였더라도 기뻐한다라고 분명한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보금만이 내 자신의 존재 이유이고 자신의 삶에 참 소망을 준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 3, 7나라 보금화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필연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참 중요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 중에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로마서 16장이나 2, 3, 7 성교의 드림팀 이 모두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욕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로 12절에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이 동욕자, 동욕자의 의미가 한마디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욕자 이 말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보금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 덜어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한 동욕자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사역의 승패를 가르지 않나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열정이 참 중요한데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열정하고 비슷한 형제간인지 사촌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방향도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딴지를 걸고 방향이 안 맞고 열정이 있어도 문제지만 또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빈정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예원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의 열매들입니다. 내가 뭐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우울해요? 뭐가 안 돼요? 어쩌요? 교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 같지만 교만입니다. 무슨 것은 다 교만의 비슷한 씨앗, 열매, 가치들이라는 겁니다. 열정과 빈정이 사촌간이든 형제간이든 간에 또 한 한 명이 있습니다. 무정이라는 겁니다. 무정. 정이 없다는 소린지 사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다 알아서 되겠지 그래 나는 참가 참석만 하면 되나? 뭔가에 빈정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조차가 없는 겁니다. 열정과 빈정과 무정이 서로 동료가 아니라면 또 하나의 동료가 있습니다. 부정입니다. 무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계획이고 서로 이렇게 정말 하나가 돼서 계획을 내놓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좌지우절 입에서 아니라고 하면 참 깝깝하죠. 반대 아닌 반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를 해나가는 거 참으로 축복일 겁니다.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지 않는 열정 한마음 한뜻 되는 것 같은데 빈정되고 무정하고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수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한 자는 헬라말로 둘류옵니다. 이거는 둘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자는 한마디로 보금의 노예가 되어서 보금으로 각인 뿌질 뿔이 채질되었으며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보금이 보금되게 하는 여기에 생명건헌시를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희생했다. 교회를 희생했다. 내가 어떤 기관을 위해서 희생했다. 자기 희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금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최고같이 종기있게 만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보금을 위해서 수고한 디무대처럼 우리가 참으로 큰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버스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돋는 자라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 돌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버교에서 소식을 가지고 또 성교별을 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에 뒷바라지를 하기도 하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대신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다 보니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러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히려 이 사실이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 이것 자체를 놓고 근심을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우리가 지금 중부기도 하고 있는 그런 의미 우리가 같이 또 주일날 함께 중직자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완치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원께도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참 어렵고 힘든지만 그렇더라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역동적으로 그런데 참 이런저런 또 아픔 가운데 참 또 그 질병을 놓고 또 전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최근에 우리 드림께도 참으로 20년 함께 했던 이 권사님이 참 이렇게 평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뇌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2차적인 이러한 아픔이 오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참으로 평생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 그런 질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또 다른 2차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안에 참으로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어려운 가운데 왔고 또 한 달 이것이 들어오면서 뇌를 침범하게 되고 지금 28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참으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드림께 안 해보면 다 마찬가지겠죠. 삶이라는 게 선천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치병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면 왜 결혼했대 결혼은 둘만 잘 살지 왜 또 애까지 났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알고 결혼했겠어요. 본인도 모르고 또 그 유전병이 결혼하고 40대 50대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후대는 나왔는데 부모가 유전병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유전병이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고 그 고통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이렇게 깊이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서는 완치되었다 라고 제가 지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병에서 완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 목발을 짚고 당당하게 이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그 장애는 해결 못하고 나한테 와서 복음 전하냐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도 해보죠. 빌버스 2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미로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미로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런 육신적인 치유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음적으로 완치의 응답을 주시고 당당하게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애 질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전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2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치의 응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절대주권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정말 그를 정말 존대해달라고 라고 부탁을 할 정도고 그를 칭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칭찬을 몇 가지로 짧게 이야기하면 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에버브라 디도는 나의 형제다 또 동역자 즉 함께 수고하는 자 전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의미죠. 또 교회의 전령이다 너희의 사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조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로마서 16장 하면 붙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자여 동역자여 식주인 되게 하야 주 없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 세 가지에 다 연연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게 하야 주 없어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생명과 헌신은 복음이 주는 해블리 블레싱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당연히 못하고 못 누릴 것입니다. 항상 예수 생명이 주는 놀랍고 풍성한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변혁의 주역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받대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주요 이동수단이 역마차를 이용했습니다. 이 역마차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 있다고 합니다. 이 1등석에 앉은 사람 당연히 많이 지불했겠죠. 고장이 나도 아무 관여하지 않고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2등석에 앉은 사람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슬렁어슬렁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내립니다. 3등석에 앉은 사람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수리하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출발하기 전에 이 마부는 당연히 3등석에 누가 앉아있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1등석 있을 겁니다. 2등석 있을 거예요. 3등석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나든 우리 교회 주부에 또 강단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면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함께 동력하고 정말 함께 전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많이 참 함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가본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원성도들은 보금경제 빛의 경제를 통하여서 많은 경비를 내고 1등석에 앉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3등석 성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2, 3, 7 나라 보금화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수고하고 이러한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만듭니다. 수고를 통해 주시는 헤븐니 블레싱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복되다는 겁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 공짜 없습니다. 헛땜이 없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응답 띄워지는 수고일 것입니다. 누가 거음 7장 36절 50절 향류부은 여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일이 증거될 것이다. 수고와 헌신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겁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을 따다 주세요. 왜 그렇게 수고로운 별을 땁니다. 딸 수도 없는 별을 내 옆에 있는데 그 수고의 별 모든 분들이 다 그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신 분들 저 위에 쳐다보시고 아시고 옆에 쳐다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눈에 보이네요 한 순간 없네 부족하네 장애가 있네 보금을 위해 수고하는 그 별들과 함께 참으로 귀한 영혼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구른 자들 참으로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보금을 위해 수고해라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감 10장 29절 30절은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말씀인데 쭉 성경이 기록되지만 이걸 함축하면 현세 백배 내세 영생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전달해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욕자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봐주세요. 아까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욕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 3, 7 성교의 드림침처럼 생명건 보금의 봉욕자로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환이 되어서 2, 3, 7 나라 오천종족 보금하에 주욕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추건합니다. 다 기쁨 지수 구